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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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27개의 지방경제특구가 22개, 중앙경제특구가 5개가 그렇다는데 연계시켜서 개발하면 북한 경제도 빠른 속도로 좋아지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역에 있어서도 또는 남북적변지역에 해양수산 분야의 클러스터 개발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과학에 있어서는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전체 해양수산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고요. 해양항로의 기반이 기본이 되는 안전의 안전시설을 초속히 북한지역에 설치하고 인력양성, 조선구군의 협력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관광활동들도 해양국에서도 제안이 됐고요. 특히 접경지역에 유리오염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현재 그다지 저희들이 중요하게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남북이 조속히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 해양수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의체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많은 소분야별로 북한 전문가들이 제3급에서 또는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접촉률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접촉결과들을 정책에 여하이 적절하게 반영을 해나가는 그런 메카리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략 목표를 좀 설정하는 논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얼마 정도의 투자가 아니라 북한의 역량을 항문이 막무한 해군이 미용, 수산이 미용, 수산. 특정 수치를 저희들이 설정을 좀 해서 40%는 40%, 50%는 50% 설정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될지,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지 이런 사업 진행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목표들도 같이 좀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철도 중심의 어떤 대외교육 구조를 가졌는데 국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 운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선박의 건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수산을 발전했다는 어선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산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운과 조선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운과 조선이 각각의 어떤 발전 계획을 가지기보다 해운과 조선을 연계한 종합 정책 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남한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 양산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발전을 위한 협력과 핵심 정책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마가, 그 다음에 해운이 이렇게 연계될 때 남북한의 해운 협력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해운 조선 역량 비교를 통해서 격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이것은 또한 통일 후에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성장이 분화된 남한 경제의 활력을 새롭게 찾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선언이 많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생깁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 생산은 또 떨어지고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충돌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기교육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기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북한의 3, 4급 정도 양성시키자 그리고 우리나라 해운 회사에서 쓰자 월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이 있는지 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개인정이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안정된 선언수급이 가능하다. 남북 간에 해운 협력이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신 거 하면 이 합작선사도 항로개설에 있는 하나의 방법을 도착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항로개설 외지는 해운 협력을 하고 이래 갈 적에 최소한 합작선사 외지는 공동관 행태의 기반이 조성되어야만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시간이 있을 때 해양 소원구에서 합작원한 형태의 체제를 구축하는 걸 충분하게 고민해가지고 앞으로 회원 협력할 때 초창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격적인 선사의 능력 기관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러한 체제를 갖다가 충분하게 구축이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것이 남북의 혐원 협력의 어떤 성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지금 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조금 고민을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 한편 북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기본적인 사고 체제가 우리는 형이다. 남은 동생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뭘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절대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도 기술들도 돈도 아마 안 받아들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바탕에 깔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북이 한 50, 60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항만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또 인물 쪽이 용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철도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철도 기관차 기관차 밑에 있는 걸 빵통이라고 그러고 좀 용어가 많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물론 한자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이 용어 통일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 용도에 도와줄 것 같고요. 황동회를 지중해에서 중심이라고 보시고 부산이나 석초가 이제 머덕뻑과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원산을 찍고 나진을 찍고 블라디를 찍고 깜짝하게 올라가는 그런 크루즈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이 되면 거꾸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부산을 찍고 제주도를 찍고 필리핀 갔다가 동남아 오는 이런 형태의 좀 다양한 모델이 우리가 좀 있어야지만 이 지역이 좀 살아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당장 남북이 열렸다 북한에 뭐만 찍고 하자 보다는 좀 더 작은 그린뿐만 아니라 큰 다양한 모델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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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